카메라를 보시면서 어린 소위하면서 저 누구 닮았게? 하면 여기 이플로 많은 글 뒤로 올라갈 거예요 한 번 자 카메라 보시고 저 누구 닮았게? 한 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트렌디 막내 보나입니다 저 누구 닮았어요? 어 감미연 소멸이 잘 나왔는데 주영무 아 감미연 많이 나오고 주영무는 누구야 도대체 주영무는? 아 정말 아 아무나 막 치시는 거 아니죠? 아빠 뭐야? 아빠 누구야? 신구도 왔어 신구 예 홍진영 선배님 박월드님 아유님 청하예 형님 우리 인덱스님 별풍 하나 감사하다고 한 말씀이였습니다 인덱스님 감사합니다 예 어우 그래도 뭐 일단은 보는 것 중에서는 가장 고려티는 건 주영훈인 걸로 아아 주말에 이덕화도 나왔거든요 감미연이 가장 많이 나온 걸로 아아 감미연이었습니다 엽지마